아 제가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좀 아깝네요 아우 아깝 아깝 이번엔 제대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이번에는 다리메이카는 안되겠네요 다리메이카는 안될거 같고 옥상 위도우메이커 옥상하기 딱 좋은 곳이 이 근처에 있는데 어디였더라 이 근처였나 여기였나 자 한 저는 이제 어디서 하냐 자 여기 여기쯤에서 내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자동차 위치가 지금 랜덤인데 저기 뜰 확률도 있거든요 저쪽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저에서 먹고 북쪽으로 갈게요 아 제가 좀 감기 기운이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어 이해해주세요 내리자 점핑 아 아까워 아까워 아 아까워 아까워 아 잘됐으면 진짜 나 엄청났는데 이거 아 나 이거 참나 아깝다는 자 낙하산 펼치기 여기에 이제 그 저 자동차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어머나 왜 이렇게 많니 여기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거 돌겄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차이스 내가 먹고 뛰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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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보지마 뒤도 보지마 뒤도 보지마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제발 차 차 차 없네 이씨 망했네 야 총 총 총 권총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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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망했다 하 하 하 하 하 어떻게 하지 침착하지마 침착 아 침착하지마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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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그렇지 하 하 하 하 하 하 좋아 해 해 해 좋아 좋아 이 집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짜식아 나와 이 짜식아 어딨어 이 짜식아 너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임마 없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러면 나가린니 말이요 아 남쪽이야 와 씨 남쪽이네 큰일 났네 이것도 아 이거 이거 이러면 나가린니 자 일단 안전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아 이거 이거 어 일단 권 일단 여기 장전 좀 하고 헷 헷 오지 말라는 아 이거 이거 무섭네 자 일단 파밍은 요정도면 돼요 지금 기본 권총에 아 이거 샷건에다가 구급상자까지 나왔거든요 파밍 좋아요 자 지금 파밍 나쁘지 않고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어 아싸 벅있다 아싸 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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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발견 차발견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자 버기 먹으러 가겠어 버기 먹으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근처 확인하면서 좋았어 하하 하 해 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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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남쪽으로 남쪽 야 통공의 다리메칸데 이것도 아 이것도 다리메칸데 이것도 아 요거 내가 다리를 안할라 해도 아 이거 세상에 자꾸 나더러 다리를 하라고 하네 이거 아 요거 내가 다리 안할라 그러는데 나더러 자꾸 다리를 하라고 하네 이게 아 이거 운명이다 이거 운명이다 이거는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해야한다 이거는 어 여러분 이거 다리를 해야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안할라 그랬는데 하라고 시키네 남쪽으로 되어있는거 보이시죠 남쪽섬으로 남쪽섬 강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가자 통공의 다리 갑시다 다시한번 자 팜이 요정도면 되구요 여기 팜이 요정도면 되고 가다가 차 좋은게 있으면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어이 좋은차 없니? 자 좋은차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버기는 너무 약해 쪼금해서 극한직업은 속아나 하하하하 극한직업 아니 나는 안할라 그러는데 자꾸 이거 판을 자꾸 깔아주시네 이거 하라고 어? 여기가 자꾸 통공의 다리를 하게 깔아주시네 판을 지금 어 어? 앞에 저거 설마 사람 타고있는거 아니지? 너 왜 이 덩그라니 있니 어 무서워 지나가자 지나가자 자 이런거 그냥 지나갑시다 지나가시구연 지나가시구연 자 통곡의 다리 한 놈 이나 봅시다 자 혹시 이나 봅시다 앞에 일단 전방에 뭐 없는거 같구요 여기 다행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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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좋은 위치는 바로 이 컨테이너 여긴데 일단 앞에 쭉가서 차를 좀 좋은걸 바꿔 봅시다 이거 버기가 그렇게 좋은거 아니야 저거 레토라도 별로 안좋아 없으면 다시 가야지 뭐 어떻게 하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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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파밍 살짝만 하고 가겠습니다 초알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물론 30발이면 난 충분하긴 한데 먹을 수 있는거 먹고 좀 가겠습니다 경찰 조끼 좋아 레벨이 좋았어 나쁘지 않죠 자 아직 1분 나왔죠 아직 움직일 시간이 아니야 애들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직 이 친구들이 움직일 시간이 아니야 자 지금가서 미리 대기를 해놓고 있어야죠 자 이제 슬슬 대기하러 가겠습니다 대기하러 저 홀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한테 요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제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엔요 자 통곡의 다리 제대로 가겠습니다 제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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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다 딱 좋다 딱 좋다 딱 좋다 여러분 딱 좋다 딱 좋다 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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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됐다 여기다 여기다 바로 여기다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아 이게 이거긴 한데 괜찮아 나 가늠자 잘 싸 자 기다립시다 침착 침착하게 기다립시다 우리 어차피 승리는 날 것 이번에는 방금전같은 실수하면 안돼 좀 가까이쯤 왔을때 나도 달리나 뛰쳐나와야지 이거 너무 빨리 뛰어냈어 내가 볼 때는 이걸로 내가 볼 때는 내려서 차를 조준하는 것보다 먼저 1차적으로 이 차를 다른 차에 박치기하게 하는게 먼저 문제야 일단 그걸 먼저 1차적으로 하면 애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차에서 내린다고 그럼 그때 써야돼 그렇게 합시다 자 가나이자 하나씨는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트로피를 모두 팔아 돈을 팔았지만 돈이 부족하여 마지막 한 대인 내 칼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다 하하하하 자 침착이 아 여러분 파밍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마 다 번다 여러분 걱정마세요 금방 복덩어리들이 옵니다 복덩어리들이 물론 서쪽으로 올 확률도 높아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올 확률이 높다 이거죠 자 조금 일찍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일찍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없나 대기합시다 원래 낚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띠를 던져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해야 하는거 참맛이요 아직 기다려야 돼 기다려 기다려 대여가 온다 대여가 와 걱정 말아잉 대여가 올 것이다 자 내가 좀 걱정하는거는 첫번째 놈을 잡고 두번째 놈도 이어서 오면 그게 좀 불화하긴 한데 파밍 아 진짜 충분해 아 진짜 이걸로 충분합니다 진짜 걱정 마세요 이거면 오늘 10위권이 간대 이정도면 오늘 10위권 10위권 음 이정도면 오늘 10위권 갑니다 예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 이긴다 제한구역 줄어들고 있죠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사람이 없을거야 아직까지는 왜?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아직까지는 이 다음에 좀 상당히 좀 긴데 어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만큼 어 좀 쩍쩍 니물 빠는 재미가 있을겁니다 그래 지금쯤 이제 이동한 애들도 있을거야 남쪽으로 미리 어 미리 남쪽으로 이동한 애들도 있을겁니다 그럼 그 놈들을 잡으면 돼요 혼자 사는 통곡의 다리 메카 아휴 콧물 봐라 어우 감기가 동원올림을 갖다보면 감기가 쎄게 걸렸어 이거 아우 그렇게 반대로 와서 우라 돌격시전하고 아니야 반대 올일이 없어 아니 이거 생각해보니까 북쪽으로 가는거 아니야 이러다 이거 어? 아 불안한데 북쪽으로 갑니다 나가린디 자 북쪽으로 잡히면 제가 나가린데 설마 그럴일은 없을거에요 그래도 아 그래도 설마 설마 북쪽으로 잡힐일일은 없을겁니다 음 자 침착하게 기다립시다 이런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수도 떨고 이렇게 노는거지 뭐 어? 아 잘못받나보다 내가 아 뭐 움직이는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어디 누구 안오나 충산구리 자 오늘 배틀그라운드 한 9시까지 하다가요 네 9시까지 배틀그라운드 하다가 9시부터 더포레스트 엔딩 볼 예정입니다 더포레스트 역시 속성 코스로 배우니까 이제 슬슬 감이 익혀지는거 같애 어 뭔지 알거같애 이제 뭔지 알거같애 8위 이상 가야 마음이 노인 8... 10위권 이상부터는요 거의 뭐 피지컬 싸움이야 피지컬 그때부터 왔다시의 피지컬 싸움이지 진짜 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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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의 첫번째 희생자 옵니다 옵니다 자 두구두구 저 친구 지금 메카가 있나 자 통곡이다리 메카 있나 옵니다 천천히 어거 있다가 어거 있자 어거 있자 자자자 아직 안돼 아 침착해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자 아직 안돼 지금이네 그렇죠 그렇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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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미지 좀 먹었을거야 어 아아 이런이런이런 아아 아 데미지 좀 먹었을거야 데미지 먹었을거야 아 요걸 놓쳤네 또 요걸 또 아 총알 12말밖에 없는데 이거 안 내리네 아아 침착하지 않고 짜식이 말이야 침착하지만 않고 끝까지 갔네요 쓰읍 아 요거 요거 저거 저거 에너지 많이 닿았을거야 맞죠 어 박치기가지고 어 또 온다 또 온다 자 당황하지 말고 또 옵니다 자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쇼 어 두번째 우리 두번째 두번째 먹이가 옵니다 두번째 자자자자 자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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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니야 지금이니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좀 아 좀 맞아 좀 아 돌겄네 아아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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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앜 이 금방치 녀석이 이 녀석이 하 이 자식이 감히 아 아! 아 가슴 아프다 아 이 녀석이 하... 이렇게 또 접근